선생님이 이제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 학년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1학년 신입생이었는데 갑자기 똑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선생님 저 EBS에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닥터링 들었다고 하고 내가 야 너 너무 칭찬한다 너 이리로 와봐라 내가 간식 좀 줄게 우리 학교 매점이 없거든 간식 준다 그러면 애들 너무 좋아해 간식 딱 준다 그리고 앞에 앉아서 물어봤어 닥터링이 어떤 점이 좋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쌤 쌤은 프로필이 너무 이상해요 사실 그 후에 뭐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상처를 너무 입을까봐 이상하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처음 보자마자 대뜸 그런 말을 그러더니 하는 말이 쌤은 언제부터 수학 잘하셨어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니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내가 기분이 팍 상했어 상해가지고 쌤은 퇴원할 때부터 잘했어 그냥 다 풀리더라고 그냥 문제가 그냥 보자마자 걔가 어떻게 상처받았겠지 어 쌤 이러면서 막 내가 농담이고 쌤도 원래부터 언제부터 잘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라고 말을 했어 쌤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생각해봤거든 아니 질문은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이 없어가지고 그 정답을 그 답을 많이 생각해보고 쌤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 동료 교사들 많잖아 수학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물어봤어 쌤은 언제부터 수학 잘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터 잘했는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수학을 계속 공부하게 됐어 잘하니까 우리가 축구가 그렇잖아 쌤은 별로 축구 안 좋아하거든 그렇다고 쌤이 운동을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쌤은 수영 정말 잘하거든 어디 내놔도 빼놓지 이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수영 좀 해 라이프카드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축구는 어릴 때부터 싫어했어 이렇게 흙 묻히고 들어오는 게 싫더라고 이렇게 귀하게 자라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축구하는 게 싫어져서 안 하다 보니까 중학교 가서 이제 남중에 갔는데 축구를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또 안 하게 됐어 그런데 군대를 갔네 그런데 군대 나니까 다 축구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카메라 감독님 끄덕끄덕 걸고 있어 지금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어쨌든 축구를 하게 됐는데 축구를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고참다 같은 거 엄청 혼났어 야 너 발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축구를 못했는데 극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커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게 됐던 이유는 내가 어느 순간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얻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수학을 힘들어하는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 제자들이 내가 수학을 한 번이라도 끝내봤던 경험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수학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질 않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2부에 걸쳐서 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번에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길게 해주게 해줄 건데 뭐냐면 쌤이 오늘 처음 기초를 좀 얘기해줄게 이게 지금 단원이야 쌤이 x축이라고 한 걸 자 수학이니까 수학답게 설명해야 되겠지 자 y축이라고 한 걸 이게 난이도야 난이도 어려움 정도 그때 우리가 배운 거 좀 생각해 볼게 우리가 뭐 배웠어 1단원에서 극한 배웠어 2단원에서 뭐 배웠어 연속 배웠어 3단원에서 뭐 배웠어 지금 미분하고 있잖아 맞지 4단원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적분이란 걸 하거든 근데 모든 문제집들의 공통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 문제라는 걸 실어놔 예제 유제라고 불리는 것들 그 다음에 난이도로 올려가는 거야 뭐 a b c로 이렇게 올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중하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중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어쨌든 문제집들이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다 이런 형태의 구성 단계를 띄고 있어 근데 우리 제자들은 문제집을 사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이 방향으로 1단원 오면 대표 문제 풀고 a 풀고 b 풀고 c 풀고 근데 c라는 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 쌤도 가끔씩 풀다가 막힐 때가 있어 이거 어떻게 뭐지 이게 어떤 개념이지 이렇게 답답해한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우리 제자들이 풀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처음 단원을 배울 때부터 내가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다 풀어내려고 하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교과를 끝낼 때 끝을 보고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은 뭔가 책을 한 번 끝내고 내가 아 이 책을 끝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공부해 대표 문제까지 할만하잖아 이게 하 문제 a 문제도 할만해 풀만해 괜찮아 그런데 b부터 가면 이해가 안 돼 전 단계를 다 모르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수학을 놓는다 한 며칠 동안 쉬어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처음부터 또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시작해 여기만 계속 보는 거야 문제집을 닳도록 너덜너덜해 아주 문제집들이 앞부분은 뒤는 아주 깨끗해 뒤에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봐서 어려운 거야 수학이란 것은 한 번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집들이 나오면 가감하게 이런 거 풀지 마 풀지 말고 개념 처음 하고 대표 문제만 쭉 풀어서 한 번에 쭉 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처음 시작하고 끝을 그래도 보고 왔네 이런 그때 깊은 성취감을 맛봐야지만 다시 또 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처음 마지막 거 볼 때 처음 게 몰입 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 이렇게 말해 봐야 될 거 같다고 이렇게 말해 봐야 될 거 같다고 아멘